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2004년에 발간된 시집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실린 정호승 시인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입니다. 윤동주 하니까 벌써 귀가 쫑긋하시죠? 윤동주 시인이라면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또 여러 번 공부하기도 했으니까요. 사람은 친구를 보면 안다라고 하죠. 보통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또 어울리잖아요. 저는 읽는 책을 보면 사람을 안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을 볼 때 어떤 책을 읽는 사람인지 관찰하면 재밌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이야기나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다가 대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카페나 사무실, 친구의 집에 가면 저는 책장에 꽂힌 책을 꼭 구경해요.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 책만 보면 아 사장님은 이런 책을 좋아하시는구나. 겉보기엔 어수록하고 정이 많아 보이는데 어쩜 정말 똑똑하고 논리적인 분이실 수도 있겠다. 아 이분은 미술에 관심이 많으시네. 겉보기엔 안 그러신데. 이렇게 숨겨진 비밀들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집이든 가방을 들고 라는 제목을 봤을 때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이 사람, 이 시적 화자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사람일지도 몰라. 때때로 실수를 하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요. 그럼 화자는 윤동주 시집이든 가방을 들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시를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퍼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플리피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사내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어때요? 시 속의 장면이 상상되면서 좀 화자가 우습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죠 먼저 전체적으로는 뭐뭐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뭐뭐 할 수 있을까라는 통사구조가 반복되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화자의 모습이 등장해요 여기서 통사구조는 쉽게 문장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구조가 반복되면 무언가 강조하는 느낌을 준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단 시가 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크게 다섯 부분으로 볼까요? 먼저 일행에서 삼행까지예요 시적 화자인 나는 아침에 출근을 하려다가 구두를 신는 순간 강아지 오줌을 밟고 맙니다 아유 기분 나쁘죠 구두도 망가지고 출근길 바빠 죽겠는데 양말도 다시 갈아 신어야 하잖아요 나는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유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 짜증이 안 나면 또 그것대로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 사행에서 팔행까지를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반성과 성찰의 시를 읽는 사람이란 말이죠 반성이라는 게 뭐죠?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잘못을 되돌아본 다음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학대하나요? 스스로 벌주나요? 아니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앞으로 나아가죠 일종의 용서예요 스스로를 용서하고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것 그게 반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조그마한 잘못을 한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개새끼! 하고 소리쳤어요 이건 좀 화자가 원하는 삶과 거리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평소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생명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개를 왜 산에 데려와요? 하고 괜히 시비 거는 사람한테 당당하게 개나 풀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은 거야! 하고 소리치면서 싸움까지 했다니까요 세 번째 부분 9행에서 13행까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화가 난 나머지 강아지를 향해서 망가진 구두를 던집니다 아 화자가 스스로 생각해도 못났어요 못났어 아니 강아지가 뭐 알고 그랬겠어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겠어요 아마 시적 화자는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계속 아침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겠죠 나같이 속 좁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요 서리법을 사용해서 질문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서 시적 화자를 시인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요 시인으로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시인이란 소외된 것들과 작은 것들 지나쳐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고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또 용서를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강아지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고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다니 그래서 나는 윤동주 시인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윤동주 시인은 시로 늘 내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라 그런데 나는 그 가르침대로 살지도 못하고 육체를 살찌우는 양식인 밥만 먹고 마음을 살찌우는 양식인 용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되겠어요 여기서 순례자는 보통 종교에서 성스러운 공간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순례자와 같은 경건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강아지한테 구두 던지는 사람은 순례자? 절대 못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서리법입니다 여러분 강아지한테 화내보셨어요? 강아지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만약 오늘 집에 돌아갔을 때 강아지가 나를 용서하고 먼저 꼬리를 치며 달려온다면 시적 화자는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할까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두려워라 하고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표현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으셨죠? 화자는 이상적인 가치인 사랑, 용서, 생명 존중을 계속 지향하기 위해서 윤동주 시집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정오승 시인의 윤동주 시집이든 가방을 들고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